오른쪽 회전을 주고 오른쪽 면을 쳐서 더블 레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요령으로 쳐야 할까요? 이렇게 제각으로 치는 더블 레일은 두께를 실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히 코너 가까이로 보너야 하는데 1접구를 두껍게 맞추면서 더블 레일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께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스쿼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밖을 겨냥해서 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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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